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안주영 선수 코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 강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요 계속 선수생활을 했던 선수 아 이번엔 아 넷 2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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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때문에 서비스 변화를 지금 자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3대 7 자 감을 뚫어올린 윤지연 자 강한 공으로 아주 그냥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갔죠 자 한준영 윤주현을 흔들어야 됩니다 자 첫 포인트를 좋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조금 보다 그보다 강하게 자 이번엔 초반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네 한 포인트만 해 윤주현 아 아 아 아 딱 정지되어 있거든요 예 아 아 아 아 아 나갑니다 아 아 아 걸렸어요 때문에 지금 자꾸 뒤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아 이 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승부가 이어질지 네 떨어지게 만들고요 자 네 포인트 차 3대 8 맞받아 칩니다 서브 첫 번째 게임과 똑같은 스코어가 됩니다 네 주현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나갔어 긴 서비스 활용해야죠 아 어려웠군요 아 상큼 대담한지 네 그리고 대단한지 보여줬는데 네 1대 3 뒤져 있습니다 공격 자 걸렸어 다시 세 번째 게임 재개됩니다 1대 4에서 어떤 발달이 잘 된 건지 자 서브 득점 긴 서브 잘 돼요 아 아 그러나 끌려가게 되죠 네 네티 걸 주고 있습니다 8 대 2 넉넉한 리드 안준영 네 이렇게 먹히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안준영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이었어 세 번째 게임도 두 개가 섞였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어렵게 안 그리고 상대 한 포인트면 이 매치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네 1 2 2 3 5 5 6 6 7 7 8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14 15 16 16 16 19 19 19 18 20